안녕하세요.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녁 시황, 금은 시황 좀 보겠습니다. 제가 장마감 시황이 조금 늦은 관계로 금은 시황도 조금 늦게 올립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빨 공사를 좀 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한부모가장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고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망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델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지금 제가 체크리스트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서 특히 환율, 금리, 지수는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전환의 시기에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골드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골드 가격이 많은 하락이 없다. 달러가 올라가는데도 그러면 그건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인데요.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거래일 정도 조정을 주다가 많은 조정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횡보좀 하다가 다시 오르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93 여기 추세선 2011년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을 넘으면 본격적인 상승으로의 전환이 예상이 되고 이때가 이제 팬데믹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한참 내려왔다가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줬다가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 여기 추세선 넘고 그 다음에 이쪽 고점 부근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분들을 한 95 정도 넘어가면요. 상당히 달러 강세의 모습이 더 나올 걸로 보이고 있으니까 잘 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를 보시면 유로 같은 경우도 지금 올 1월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오고 3월달 4월달 반등 5월 말 또 폭락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고 있죠. 여기 내려올 때랑 여기 내려올 때 분위기가 틀리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파동째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유로 약세,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위원화 약세 이렇게 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 국채 10년물인데요.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4 요 부근을 지금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는 흐름이 안 보여요. 네, 지금 몇 고래일지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나 둘, 자, 세 개 파동을 일단 그렸고요. 네, 지금 현재 여기를 지키고 있다. 네,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금리는 지금 올라가진 않고 있는데 기대인플레이션도 지금 제자리 명목금리도 제자리 그러면 주식시장은 날뛸 수밖에 없다. 왜? 실질금리가 낮기 때문에 마이너스 0.8인가요? 0.08인가? 0.8?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잘 좀 보시고 흐름을 잘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라도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가 많은 변화가 보일 것이다. 잘 참고 좀 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30년물 보시면 애드 플러스 금리차 금리차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 흐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올라갈 타임인데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올라갈 타임 맞습니다. 조금 더 지나고 앞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걸로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고 이거 특히 2년물과 5년물 금리들 이거 잘 보십시오. 단기물들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국채시장에 네, 지금 네, 주식시장만 지금 뻗팅기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WTI1입니다. 음, 얘가 고점이 얼마까지 갔었냐면 74달러, 74.45달러 지금 현재 종가가 72.52달러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봉에 지금 지지를 받는 것 같고요. 앞으로 유가도 잘 보시자. 네, 얘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크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를 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 잘 좀 보시고요. 자, 비트코인인데 이번 주에 양봉 하나 지금 드디어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건 이제 끝나봐야 되겠죠. 끝나봐야 되겠고 어, 지금 문제는 뭐냐면 5월 17일 주간에 터졌던 이 거래량 엄청나죠? 그 다음에 요기 예, 지난주에 터졌던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얘는 반등하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예, 이게 뭐냐면 하락 막바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봉에서 요것만 보시라고 그랬어요. RSI 값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 45거든요. 살짝 지금 반등을 해서 41, 45, 30으로 빠지는가만 보시면 됩니다. 39,000 가면 얘는 뭐라고요? 바닥일 것이다. 그래서 25,000 그 밑에까지도 좀 열어놓으시고 잘 보시고 아주 심플하게 패턴 같은 경우도 잘 성립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예견한 것 중에서 금과 은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이렇게는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주식시장이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결론이 유동성의 어떤 엄청난 공급으로 인한 계속까지 계속해서 지금 버팅기고 있는데 이런 비트코인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네, 주식시장도 그래서 언제 급락이 나올지 모르고 그런 부분도 유념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달만에 얘는 몇 프로? 50% 이상 빠졌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 네, 여기 거래량 터진 거 이거 여기도 거래량 터졌죠? 네,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 부분. 네, 그래서 아무튼 25,000 밑에까지도 열어놓으시고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왔어요.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는 여러분들 자유 네, 알아서 투자하십시오. 저는 기술적 분석 통해서 앞으로 호름을 보는 사람이니까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S&P500 선물입니다. 자, 여기가 4282.12 4282.00 역사적 고점입니다. 네, 그런데 자, 고점이 올라갔죠? 네, 고점이 내려왔습니다. 자, 나의 버전스 반드시 시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예, 그러면 조만간 급락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S&P500 자, 이게 역사적 고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네, 여기서처럼 봉들이 크지가 않죠? 올라갈 때 상당히 크고 올라갔는데 봉들이 되게 짜실짜실해졌어요. 예, 여기는 봉들이 이렇게 크잖아요. 크게, 크게, 크게 올라가다가 짜실짜실하다가 폭락 자, 크게, 크게, 크게 또 올라가다가 짜실짜실하다가 폭락 지금 여기 짜실짜실해졌죠? 아, 짜실짜실이 무슨 뜻이냐? 아주 작아졌던 얘기입니다. 예, 제가 좀 작단한 표현을 조금 유상하게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짜실짜실해졌어요. 그러면 결국엔 뭐냐? 변동성이 이제 커진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예, 그러면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 주의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봉에서도 다이버전스 자, 보셔야 될 게 주봉에서는 어마무시한 다이버전스 네, 결국엔 시원할 것이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스닥을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어제 양봉 세워놓고 네, 조그만 네, 도치캔들이 떴습니다. 앞으로 흐름 잘 보시고요. 자, 마찬가지 얘도 주봉을 좀 보시면 네, 주봉에서도 엄청난 다이버전스 반드시 시원하러 간다. 그래서 얘는 15,000까지 한번 일단 열어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4,000 얼마까지? 네, 4,500까지 열어놓으십시오. 4,500까지는 네, 계속 달려야 됩니다. 얘네들은 속성상 네, 그러고 나서 아주 화끈하게 이렇게 네, 꼬나박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잘 좀 보시고 자, 금원비입니다. 자, 금원비가 자, A파, B파 끝나고 나서 지금 C파가 진행 중인데 네,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잘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40 근처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 이 모습이거든요. 예, 그죠? 그래서 한 40 근처에 다 이렇게 저점을 찍고 그죠?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예, 여기가 큰 박스권에서 40과 80 근처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확 터졌어요. 그때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금원비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은값과 금값이 이제 엇갈릴 겁니다. 그러면 얘가 내려오게 되면 네, 금원비가 이제 낮아지는 거니까 은에 대한 폭이 더 커집니다. 가격폭이 그런 걸 이제 보시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역사적으로 고점 찍고 네, 작년 2월달이죠. 찍고 이제 내려오는데 한 40 근처까지 오지 않을까 그래서 A파, B파, C파가 진행 중인데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자, 그러면 얘가 왜 중요하냐? 금이 음... 제가 앞 영상에서도 부자아빠, 가난아빠 그 저자가 얘기했던 네, 금 실물금 그래서 우리는 보험 차원에서 왜 보험 차원이냐? 지금 사상 최대의 부채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부채가 그 다음에 엄청난 유동성도 공급이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터지게 되면 네, 역대급의 버블 붕괴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차원에서? 보험 차원에서 실물 금원을 조금씩 모아두자. 네, 특히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산가격이 자산가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금과 은입니다. 아까 부자아빠, 가난아빠 그 양반은 비트코인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투자 영역이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거는 진짜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금을 왜 사야 되냐? 금을 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폐 가치는 폭락하지? 네, 그러면 우리는 일반 시민들은 많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할로 조금씩이라도 모아 가십시오. 1g도 좋고 뭐 한돈도 좋고 그죠? 네, 10g도 좋고 모아 가십시오. 모아 놓으면 나중에 어마무시한 일이 생길 것이다. 짐 리카즈라고 엄청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게 금이 3만 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 달러 이상 근데 저는 이런 값으로 한 4천 달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금의 귀환이 올 때가 됐다. 자, 이때가 2011년 이게 돈 풀고 나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상객하게 보십시오. 이게 엄청나지 않아요? 네, 이때부터 리몬 사태 일어나고 이때부터 양쪽 원화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화폐 예, 그래서 연준에서 일부러 죽이고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를 고점을 넘었죠? 당연히 파동 3의 1파 3의 2파 자, 그러면 현재 모습만 딱 보면 자, 보세요. 그래서 3의 2파 조정 주고 예,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멈춰 있죠?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자, 달러 강세로 가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달러 강세로 가는데 달러 강세로 가는데 얘가 많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데 만약에 금값이 이렇게 갑자기 안 빠지고 이 근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많이 안 빠지고 달러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면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자, 인플레이션에 의한 달러 자, 인플레이션이라면 화폐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까? 네,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유로에 대한 그죠? 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자, 달러도 올라가고 금도 올라간다? 자, 그러면 뭐가 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금가격이 많이 안 내려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금도 이런데 은은 더 해요. 잘 안 내려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은 같은 경우 예, 이렇게 한 번 내려왔지만 한 7% 빠졌지만 지금 개기고 있어요. 안 내려와요. 예, 그러면 은은 요 박스권 안에서 만약에 머물고 있으면요. 예, 그거를 잘 보시라 이거죠. 음, 더 이상 안 내려오고 달러 올라가고 예,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는 상당히 복잡한 시기가 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은 무슨 시기다? 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다. 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 지금까지는 양적 완화를 통한 지금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조만간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 것이다. 자, 그런데 연준에서 증시가 폭락한다고 해서 예, 금리를 내리거나 그 다음에 돈을 더 이제는 풀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알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거 잘 참고하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198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 통제가 안 돼갖고요. 금리를 20%까지 올렸었어요. 여러분 그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제 사정이 다르다고는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틀리다. 증권시장이 이제 화황세를 맞이할 것이다.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금리 인상시기가 되고 환율과 국채 금리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특히 골드를 잘 보셔라. 하나의 방향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저거 어려울 때 환율 딱 하나 보고 골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잘 안 빠진다. 그러면 엄마무시한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공유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제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100만원이 들었는데 6개월이나 1년 후에 150만원이 든다면 화폐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잘 보셔야 되고 인플레이션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자산 시작에 어마무시한 폭락이 있지 않은 한 안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저 채널에는 공부를 지향합니다.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자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아까 RSI Divergence 이런거는 꼭 참고가 아니라 수용을 하셔야 됩니다. 검증이 된거에요. 검증된거를 부정을 하시면 나중에 진짜 안되겠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달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